갱년기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아내들을 위한 마지막 이벤트는 바로 조교기입니다. 와 따스하다. 소주가 왜 거기서 나오죠? 이걸 타야 돼. 아니 그 어떤 소주를 거기다 부세요. 필요하도록 더 좋을 뿐더러 노폐물 빠지는 데는 또 그냥 맹무라고는 또 다른 거야. 소주를 넣었을 때하고. 배우 이동준 부부의 건강 사전. 혈액순환과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조교. 갱년기로 인해 나빠지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남편들 아내에게 자주 해주세요. 어떻게 기분이 좋습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이 정도로 안 되고 내가 또 앉아있게 지루하니까 내가 또 이 노래와 함께. 오케이. 자, 소리. 봉자야. 이 효수가 쓰러지지 말자 우리의 마누라. 봉자야. 쓰러지지 말자 나의 봉자야.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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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